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팬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번호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내면 무조건 좋을까요? 사람들은요. 국민연금을 9만원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고 보험료인 2024년도 7월달 이후의 금액이 얼마냐면 매월 55만 3천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항상 저는 55만 5천 3백원 최고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지구상에서 역사상 가장 좋은 상품인데 그것을 조금만 맛보면 되겠습니까? 왕창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많이 내면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확실하게 오늘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요. 연금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이다 보니까요. 부의 재편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재편성이 아니라 재분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작은 사람들,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수익률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제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근본적인 재원은 바로 부자들이죠. 부자들의 돈을 적게 주고 대신 가난한 사람을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으로 부의 재분배라고 해서 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유리합니다.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9만원만 내는, 더 이상 내지 않는,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내면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매월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가 현재 3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납부하고 난다면 65세 때부터 매월 34만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최고 보험료인 55만 5,300원을 20년 동안 납부하게 된다면 65세 때부터 92만원의 연금을 평생 또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3만 5,100원 낸 사람은 단순 수익률로 비교했을 때 낸 돈 대비해서 무려 10배나 더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런데 반해서 55만 5,300원을 낸 사람은요. 단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낸 돈 대비해서 겨우 1.6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만 5,100원 낸 사람이 무려 55만 5,300원을 낸 사람보다 5배, 6배, 7배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월 3만 5,100원을 선택하는 사람은 정말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률은 높으나 연금액이 너무나 미미하죠. 그 가지고서 노후를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퀴즈를 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하고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만원짜리 지폐, 5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을 주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5만원짜리 지폐를 줍는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당신은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주워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에도 유머가 있습니다. 제가 한 4,50년 전부터 써왔던 그런 연애 유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습속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으쓱한 데에 가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남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한테 키스해도 좋아? 하고 물어본 것이죠. 과연 여성의 대답은 어떻을까요? 여성도 남성이 좋았을 것입니다. 좋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를 다 훔쳐갈 수도 있는데 타이어만 왜 빼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여러분들 10원을 넣으면 100원어치 10배죠. 상품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1000원을 넣는 경우 지폐를 넣는다면 3000원어치의 상품이 나옵니다. 3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0원을 넣겠습니까? 1000원을 넣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 번 넣는다고 할 때나 아니면 한도 없이 넣는다고 할 때라도 10원을 넣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원을 또 하루 종일 넣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000원을 하루 종일 넣는 것이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10원을 넣으면 10배는 받을 수 있지만 10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1000원을 한 번 넣으면 3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100원 대비해서 30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10원을 넣지 않고 1000원을 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래도 10원을 넣겠습니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10원을 넣고서 수익이 좋다고 해서 그걸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원을 넣고서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엄청난 금액을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35,100원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20년 동안 납부했을 때 낸 돈은 842만 원 정도가 됩니다. 65세 때부터 34만 원을 수령하다 보니까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현재 가치로 1억 4,688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낸 돈 대비해서 17.44배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요. 50% 이것도 또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35배를 수령할 수가 있겠죠. 이에 반해서 55만 5,300원짜리로 연금을 냈다. 수익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1억 3,327만 원입니다. 그리고 65세 때부터 92만 원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는데 100세까지 현재 가치로 3억 9,744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낸 돈 대비해서 3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50% 지원받는다면 6배도 안 되겠죠. 6배 겨우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만 보고서 판단한다면 35,100원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노후는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잘못된 수치의 왜곡이라고 착각, 착란을 불어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말만 듣고서 너도나도 매월 35,100원을 내게 된다면요. 그리고 그렇게 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 투자한다?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하고 물가를 반영해서 주는 최고의 상품이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을 다른 데로 투자해봤자 현재 국민연금 더 넣는 것보다 좋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비교하면 피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정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원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50% 지원받지 않습니까? 매월 35,100원을 50% 지원받는다면 20년 동안 421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55만 5,300원을 20년 동안 납부한다면 50% 지원받는다면 무려 6,663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액이요. 얼마입니까? 35,100원 대비해서 55만 5,300원은 무려 16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원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소득공제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5,100원을 낸다면 매년 21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 자기야 낸 돈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에 반해서 55만 5,300원을 낸다? 그러면 매년 33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거죠.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16배 가까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매년 소득공제를 16배 이상 더 받아서 환급되는 금액이 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또 40년, 50년 동안 또 공제를 받는다면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런 연말정산 환급받은 돈을 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연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5,100원을 20년 동안 납부해서 1급 장애를 얻는다면 매월 35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5만 5,300원을 낸다면요. 1급 장애 시 매월 96만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2.7배를 더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만 그런 것입니다. 미래 가치는 더 엄청난 금액을 받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유정연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5,100원을 낸다면 20년 동안 내면 매월 25만원의 유정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55만 5,300원을 냈을 때는 8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정연금액도 3.4배 더 많이 받죠. 이번에는 또 노후생활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5,100원을 낸다면 34만원의 노후생활비를 받습니다. 이거 갖고 생활하기 힘들죠. 그런데 55만 5,300원을 낸다면 매월 92만원 받습니다. 이것 갖고도 생활하기 만만치 않지만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의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대경을 가지고서 5배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35,100원을 낸다면 노후 때 170만원 받습니다. 1인 최저 생계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55만 5,300원을 낸다면 매월 460만원을 받거든요. 이거는요. 부부라면 얼마입니까? 920만원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부부가 현재 250만원 정도 적정 생활비로 보고 300만원 정도, 350만원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꿈의 금액인, 이상적인 금액인 500만원이거든요. 연금이. 그런데 부부라면 이거 어떻습니까? 920만원이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55만 5천원을 선택하겠죠. 바로 이렇게 노후생활비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만 5,100원을 낸다면요. 정말로 노후에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손가락을 빨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55만 5,300원을 낸다면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20년만 납부한 것만 제가 예를 들어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무조건 오래 낸다고 해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은 자기와 낸 돈 대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국민연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소득층한테 혜택은 주지만 최대한 더 많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리하기까지. 그래서 매월 3만 5,1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더라도 겨우 35만 원 대비 4만 원만 들었습니다. 39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월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면 매월 183만 원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뭐 6배에 육박하는, 5배에 육박하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47년 동안 납부한다면 3만 5,100원을 내더라도 39만 원 그대로 그것밖에 못 받습니다. 반면 55만 5,300원을 낸다면 무려 216만 원을 받거든요. 무려 거의 5.54배, 6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최고 보험료 납부해야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최초의 피상적인 수익률만 보고 9만 원만 내거나 3만 5,100원만 내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 얘기를 듣는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조선족이라든가 기타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강화합니다. 추락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수익률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아는데 왜 우리 한국인들은 모르냐는 것이죠. 한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혜택 아닙니까? 그 혜택을 왜 외국인들이 먼저 혜택을 봐야만 됩니까? 물론 제가 똑같이 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자각할 필요가 있겠죠. 국민연금 별로 안된다고 해서 3만원, 5만원, 9만원만 내고 나머지 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국민연금을 부부가 최대한 가장 많이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로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되고요.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은퇴의 성공, 은퇴 준비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말씀 제가 은퇴 전문가로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지금까지 제정부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최저 몇억원,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수백억원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액은요. 바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채증에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데 차관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미래 가치로 비교할 필요가 있겠죠. 만 18세부터 나입할 경우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적용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5,100원을 20년 동안 낸다면 미래 가치로 65세 시점에는요. 179만원의 노후생활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매월 55만 5,300원을 낸다면 65세 때 484만원을 받을 수가 있죠. 매월 305만원의 차이인데요. 이 차이는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점점점점 더 나아가겠죠. 65세 때 그 정도는 했지만 75, 85, 95, 100세를 산다면 엄청나게 차이로,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5,100원을 낸다면 100세 시점에 617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커버 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5만 5,300원을 100세 때 받는다면 100세의 미래 가치는요. 무려 1,672만원이거든요. 매월 1,054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3만 5,100원을 낼 것이 아니라 55만 5,300원을 내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120세 살거든요. 그때 차이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기 힘들다고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253만원 대비 3,392만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120세가 된다면 매월 2,138만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물가상승률이 3.6%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이상이 된다면, 5%가 된다면 이것은 갭이 더 벌어지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겠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지원금 50%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차이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니까 당연히 우리는 연금부금을 많이 가입하고 나서 많이 받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누계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월 3만 5,100원을 낸다면 15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5만 5,300원을 낸다면 41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무려 26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차이는요. 무려 63억 원 나니까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 3만 5,100원은 20년 이상 납부한다면 그래봤자 별로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년만 납부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으면 내야 되겠죠. 47년 동안 낸다면 100세까지 17억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5만 5,300원을 어떻습니까? 47년 동안 낸다면 100세까지 97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8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20세대 산다면요. 놀라지 마세요. 194억 원 누계연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액도 엄청나게 또 차이가 나겠죠. 매월 3만 5,100원을 낸다면 1급 장애시 100세 때는 물가상승률 채증해서 313만 원 받을 수 있지만 55만 5,300원을 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860만 원을 채증해서 매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54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0대를 산다면 그 차이는 1,108만 원이 되겠고요. 유정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만 5,100원을 20년간 내고서 90세에 유정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319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55만 5,300원을 냈다면 90세 시점에 1,08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유정연금액도 76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내야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많이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이죠. 닥치고 최고 보험료 납부, 닥치고 가장 오래 납부.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최대, 가장 좋은 연금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혜택을 주겠다는데 이만큼만 받고서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호박이 농굴집에 굴러들어오는데요. 호박 하나만 따고서 집에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 고민 한 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회에 거쳐서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겠죠. Next Generation Plan인데요. 그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강남역 공간 2지구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원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약도는 강남역 5번 출구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197m 걸어서 한 3분, 4분, 3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국민연금을 최대로 많이 납부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3만 5,100원, 그 다음에 매월 9만원 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리고요. 혹시라도 국민연금 9만원 내고 남는 돈으로 연금보험 가입한다. 이것은요. 양쪽으로 폭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부가 55만 5,300원 최대한 납부하고요. 그렇다 보면은요. 그 나머지 돈 최대한 찾아서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자산을 만드는 것이 확보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